여러분 갑시다! 어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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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끝까지 가자고 와 Vamos à la fiesta 그런데 저희 어디로 가나요? 설마 이번 주 심플리 K-POP 코인 투어와 함께하기 위해 저희 페루로 떠나는 건가요?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페루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? 네! 그럼요 그런데 페루 팬분들을 만나기 전에 저희 오메가X의 바모스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 너무 떨려요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평소처럼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자고요 긴장 부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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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오메가X의 강렬한 무대뿐만 아니라 자체로운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 심플리 K-POP 코인 투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심플리 K-POP 코인 투어 명의 일상 명의 일상 먼저 페루파루 특별한 무대들을 오늘 밤 우리 둘 베이트로 갈까요? 뜨거 뜨거 부서 버린 불이야 타오르잖아 여기 내 맘에 띄엄어 띄엄어 널 충격해 너 이미 중독된 거야 벗어난 여래 더 There's no escape 다 알고 잊엄어 Hello, my name is Jorge. I'm representing Barreto. Very happy to be here. Very nice to meet you, Jacob and Kevin. Aw...